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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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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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월돈 백성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우원장 지혜우철을 터뜨렸어 아버지에 대해서 답변하게 하셨죠. 문제 있는 양도를 해결해봤고 얼마나 참 좋았지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의 개인적으로 가족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세계 천리에서는 참교하는 나라에 제사한 나라들이 거기에 없어졌으면 완전히 큰 무거운 짐을 구하실 양도를 말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겠어 원장 비도다 해결은 은혜를 맞춰가 무엇도 안 지구도 가는 거면 은혜가 이 땅에 퍼져서 세계 천리에 쓴 역사는 코로나 전혀 없어지게 하셨습니다. 아버지 모든 분들에 흥한 나라들 세계의 마음의 성인들 발상에 부족함에 기도하시면 모든 분들을 원하기로 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우리 기도 힘 있는 기도까지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도와가지고 뜨거워지냐고 세리로 하셨습니다.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 계획이 가변발급 응답말른발급 찬송 신나는 발급 그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르냐고 양주로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응답하여 써서 우리 기도적인 것만 하도 어우 우리 기름이 가볍게 땅 이랑 사랑 그렇게 참여가 되겄서 한상의 이야기 이 세리로 한국의 한국을 보고 흥대 역사는 소문난 역사 맘들이 안절리 바르고 우리 하나님을 가기도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 세계를 살 수 있는 제 이상 나가 되게 하죠 소개하는 나가 되게 하죠 부를 동안 마음가슴으로 고난 때문에 할때 우리 아버지 너빨이 그림을 얹어서 우리 하나님의 동물을 살고 다 살고 죽이고 싶으면 아무리 죽으면 수요일에 다 던져서 아무리 일하고 줄 죽으면 잡혀있으면 간절히 간절히 바르고 우리 하나님을 원하기도 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땅이 막히고 아무리 원하는 자 다 죽어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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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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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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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라가 카라에리, 다 나의 십만 녕길 라가 카라에리 아베, 라가 카라에리 아버사를 축복합니다 라가 카라에리 아버지, 진덴 때czyć을 축복합니다 러가 어린 녕이 빌 라가 카라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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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널 진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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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